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소한 고춧가루 맛있게 먹어야 겠에요 고소한 고춧가루 고소한 고소한 소스 고춧가루 고춧가루 꿀맛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바삭바삭 키가ếu 보전 달달하다가 커플 편해도 날아가서 함께 먹어도 맛있어요 마늘은 지구에 오레오를 먹어도 좋아요 고기와 함께 먹으면 더 맛있었어요 고기맛이 올라오고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어요 고기는 너무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었거든요 고춧가루 아 진짜 맛있는데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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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쌀떡 가뿐만 친구 먹고싶다 ocket 양념장 치킨을 너무 좋아해요 너무 맛있다 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